5월 23일 마지막 포메을 하신 두 배우님의 자기소개와 마지막 포메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영을 맡았던 김수아입니다. 먼저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신발이 까져서 하얀 게 보이는 게 늘어날 때마다 아 많은 회차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공이 진짜 오늘이 됐다는 게 아침까지는 실망, 아니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극장 와서 동료들 얼굴 보고 하니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저번에 모니터할 때 마스크 끼고 공연을 봤었는데 정말 쉽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항상 이렇게 오셔서 늘 마스크 낀 채로 공연 봐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좋은 배우들, 좋은 스태프분들 만나서 즐겁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얻고 이렇게 공연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둘은 오늘이 끝이지만 아직 저희 공연은 매일이 남아있습니다. 내일까지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상 야기 중이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일단은 학생들을 반납하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자 다 같이 신명나게 놀아보세요. 오케이